응!은어. 응!은어. 안들렸어. 지금 운 τι게서 봐 아주 그냥 이거 이거 정말 오랜만이구만 우리들 사이에 State에 갠만анию 필요 없겠죠! 군다! cisиной!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 운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카드 내고 시작하는데 색깔이 맞는 카드만 낼 수 있어요. 색깔이 맞는 카드, 숫자는 상관없이? 색깔이 달라도 숫자가 같으면 낼 수 있어요. 특수 카드로 공격 카드 있고요. 다음 순서한테 카드 두 장을 매기는 공격 카드고 초록색일 때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똑같이 공격하는 카드를 내면은 그 다음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프레임님한테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내서 와일드폰한테 6장을 낼 거예요. 김엿을 먹일 수 있구만.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색깔이 검은색이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카드 색깔 4개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색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음, 조커네 진짜. 그 색깔별로 이거 있거든요. 뭐야 저 금지 카드? 노란색이라 이걸 내면은 프레임님은 금지가 돼서 턴을 스킵하고 와일드폰님 턴이 되는 거예요. 음, 점프 오케이. 원카드도 카드가 이렇게 하나가 남으면은 원카드라고 외치잖아요. 운오도 운오를 외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운오를 먼저 외쳐버릴 경우에는 그대로 카드 한 장을 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디스코드 송출이 먼저 해도 먼저 안 한 것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아이, 아이, 주사위 돌려요. 아이, 나 근데 저번에 진짜 짜증 났어, 그것 때문에. 주사위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부터 왼쪽으로. 3번부터 할게요. 쉬는데? 반대로 돌아갈 건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 나라의 사범체계 한끼라고. 내 차례로요. 그래, 이제 형님 차례예요 이제. 형님 차례예요. 형님 차례죠. 어, 어딜 밑장에... 아이, 전부 다 가져갔구나 내가. 어? 저, 그... 이거 빨리 먹어. 뭐 먹었지? 아, 진짜... 어.. 받으시죠 어? 어디서 밑장을 빼고 있나 술 모가지대로 해 아 이 자식들 다 탔 자네 모르지 않았는데 드nad은 가믄 근데 5번 정도 하면 왜 올라오지? 남은 하나 아니면 디지털 씹세껴 야 10초만 가느냐 이제 이거? 아 나 목이 너무 아파 아 이새끼 폐에 파란 입이 있냐? 무슨 소리야 파란 입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마구나 아니지? 그만해 마구나 아 네 끈 끈이 형 헨신 트잉 에메랄드 스플라션 뜨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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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여섯 장 여섯 장이야 야 카드 부자시다 여행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야 미국 가세요 그냥 퍼스트 클래스로 어흐흐흐흐흐흐 울노 울노 우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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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울노 울노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앉아 가자가 길을 닫고 있어 사람들 지금부터 운허할때 봐 아주 그냥 미안해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나 올해 가장 많이 웃는거 같아 야 이걸로 해 이게 제일 공정해 아니 왜 내가 빨랐어 주사히 해 네모난거 없냐 이건 뭐 어떻게 돌리는거야 네모난거 갖고 와 삼각형 나 사나 사나하나고 황강아 떠나굴려 아 알았어 어 이러면 저 빨간색 좋아해요 그럼 노란색 가야지 아 운호 아 이건 어디로 운호 했어요 저 운호 외쳤어요 아니 지랄이야 아니 진짜 아니 뭐 아니 우노했어 나 나 진짜 저 번 누가 좋구나 그만해 오른쪽 시계를 풀며 ㅋ 할아았어 미안해 시킨대서 못까먹을 언제 저까지 왔어요? 어우 뭐 그러면은 이제는 우노는 끝나지 안된다 그래 너나 끝내지마 왜 우노 아이 왜 없냐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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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피해 우루만 피해 아이고, 10초 끝났다. 가져갈게요. 네. 잠깐만. 아, 할 수 없네. 맞잖아! 아, 진짜 지랄이야! 아니, 이게. 아니, 확인 빨리 하는 거잖아. 이거 육 아니에요. 어, 잠시만. 그런데 이거 6일 수도 9일 수도 없어. 아, 진짜. 아, 지랄이에요. 아, 빨리 내려봐. 아, 지랄이야. 아니, 다들 그냥 넘어가길래. 죄송해요. 야, 화나냐? 얘 운오. 그럼 나 제대로 할 게 운오했어요, 저. 나도 했어, 운오. 내가 오늘 했잖아. 나무름도 빨랐는데? 어? 야. 알았어, 알았어. 야, 너 어디 사냐? 야, 너 어디 사냐? 내가 지금 간다. 아니,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6이랑 빨간색입니다, 잉? 아, X됐다. 아우, 도쿄님 왜 한 자밖에 없어? 야, 너 게임 더 해. 동칸은 네 차례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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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얘기해도 안들렸어 내 소리가 제일 커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이거 뭐야 우리들의 운은 결코 끝났잖아 우리들의 운은 끝나지 않아 야 이제부터 그냥 운동 그냥 깔끔하게 해서 이거 진짜 안끝났어 이제와서 어디서 쿨한척 개울지기 떠네 빨간빠리옥타깃 야 번개받고 해리포터 가만있어 I'm gonna get that bruh I'm gonna get that bruh I'm gonna get that bruh 자 여러분들의 충성분을 확인하는 시간 무슨색으로 박하자 여러분들이 나 노란색이 좋아 빨갠색이요 초록색이요 와 운아 난 네 책상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에요 진짜 죄송한데 불알 돌리고 있어요? 고문당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이제 타이밍 빨랐다 운호 저 공격카드가 하나 있는데 도쿠르자 도쿠르자 잠시만요 도쿠르자의 뽀얀 엄지말가락이 보이는데요 아아 참 장사장 혼란한데 아아 제 별명이 경기도의 자일리토리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신선해서 조그마 오케이 알겐네 진짜 이거 낸다고? 어 그럼 사실은 열심히 아아아아아아아아 세금을 바꿔 세명 남았네? 우동 으엥 순서 좀 바꿔줘 제발 야 카드가 없는데 이거 나야? 어 너야 거짓말 아니 뭐야 야 니가 파란색을 냈는데 없으면 어떡해 없어 잠깐만 나 진짜 없어 아니 잠깐만 다들 카드가 6장에다가 7장 이렇게 했는데 파란색이 어떻게 하나가 없을 수 있지? 팔도 없어 쌀도 없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건 뭐야 씨발이 순서대로 와 와 젠팟이다 나 이거 이긴 거 아님? 뿜뿌리 할 거야 큰 바드? 뒤져 여덟장 판장르 8장이네 좋았구요 운소 나는 솔직히 플랫 attendant 빨랐다 이런 게 같은 그래도 돌리고 싶다면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왈도쿠네 운 push 하더라구 5 4 괜히 했다 설마 어떻게 쉽게 걸려 울읍시다 무슨 세계로 갈까나? 난 노란색이 좋아 그리고 빨간색 할거야 깨야 좋지? 난 더 좋지? 난 안 좋지? 내내 들어갑니다 은호! 이거는 솔직히 내가 돌려 족하는 소리 하지마 그럼 하지마 너 안 돼! 나도 안 하게 됐는데? 내내 좀 나갑니다 은호! 우리들의 은호는 끝나지 않아 이제 승부를 볼 때다 과연? 빨강 저 초록색이요 감사합니다 안 돼! 은호! 야 이거! 플레이님이 직접 열어보시게요 이걸 마지막 카드로 놓는 게 어딨어? 플레이님 책상 위로 올라가세요 인디언바 야 이거 진짜 맞았어 와 이 책상 부서지겠다 좋아 이제 클라이맥스 남겨놨지?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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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아니냐? 부담부담부닭 아니었어? 9천만의 땅을 뺏긴 인디언들을 부토를 감아 때렸다 commitment Simone 와 야! 델러 왔어! 오! 야 딱 그것농향 두omp형 다섯명인데 오 이거 약간 Uh 이거 약간 かいっぱい 근 già おuk 됨병 잠깐만 야 왈곤쿤 너 손 내려봐 왜 구하러 왔냐? 델기야 왜 구하러 왔어? 돈 준다길래 델기는 물고기 밥이 되었다 그 밥이 이 밥이었나? 노! 빠른 거 아니지? 네 들어갑니다 야 이거 좋은 카드인가 본데? 야 너 카드 뭔지 보여줘 대견냐 온당에 카드를 보려는 거야 지금? 나도 못 본걸? 또 보여줘 자 카드를 본 죄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마군이 날 좋아하나보네 그 순서는 다시 델로 육수의 시간이다 아니지 아니지 걸막 그 카드를 야 네가 까봐 에이 설?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설마 야 내가 까볼게 야 이거 뭔데 야 야 야 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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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아... MRG 플러스 형 오펜하이머 봤어? 난 그래도 오늘 보러 갈라고 아 그래? 그러면 형 오펜하이머 보기 전에 예습 한번 할래? 설마 아... 아 지랄이야 뭐가 생겼는데요? 되게 심심했나봐 방금 게 진짜 오펜하이머 아니에요? 어 장마군을 보내자 안돼 길로라프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와쓸깟 원자가 이 원자를 치면은 엄청난 데미지를 주게 돼요 5,3,4,5,6,6 으아아아아아악 뭔가 말이 없는 거 보면 좋은 거 얻었나보다? 난 모르겠다 들려 은호 그래 좋구나 야 은호 해라 지랄 앙탈 부리지마 은혜 버리자 앙탈 부리네 귤괴 영차 빰빠라라라 따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용차! gemloci 끝내시죠 렛 네 플레임형 어떤 색깔 원함? 감사합니다 역순 은호 아 이거 비슷했는데 주사위 갑시다 나 주사위 진짜 한 번이라도 이겨보고싶어 지금이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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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의 색깔이 뜨네 마치 운 좋게 노란색이네 2 4 5 5 5 5 6 9 10 10